자 이번에는 토크 특성 곡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특성 곡선은 사실 지난번에 배웠던 그 2차치기 흐르는 전류에 관한 수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자 rpi 가 rcl 과 rpd 로 구성이 된다 하는 얘기까지 했었구요 결과적으로 rpd 는 파워 디벨롭터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값이죠 어 즉 전동기의 동력으로 출력 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전기적 입력이 들어가서 어 전기적 에너지로 들어가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구요 이것이 전체가 다 뭘로 됩니까 기계적 에너지로 완벽하게 변환이 된다 그러면은 뭐 효율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오메가 t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메가 t 는 오메가 에서 오메가 는 오메가 r 라고 하는게 정확하구요 회전자의 각속도 그 다음에 회전자의 토크 이렇게 되는거죠 t 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rpd 를 오메가 r 로 나눠 준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수식을 가지고 전개를 해서 토크 특성 곡선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토크 특성 곡선의 유도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했던 그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r 제곱을 우리가 앞서서 수식을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ir의 제곱입니다 ir 값을 우리가 앞서서 구했구요 ir 값은 1-s 분자가 2br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s분의 rr의 제곱 plus s 곱하기 xb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를 해 나갈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상수이고 무엇이 변수인가 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ebr 정지시에 측정한 회전자의 전압값 그 다음에 이게 회전자의 저항 rr 그 다음에 xbr은 정지시에 측정한 회전자의 리액턴스 값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r 이구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상수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계적으로 다 정해지는 값들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변하는 요소들은 결국 s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s에 관한 함수죠 s를 마치 이제 x처럼 보면은 t of x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함수로 여기 하나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오메가 r 은 무엇인가 오메가 r 은 이게 상수인가 변수인가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오메가 r 은 회전자의 각속도죠 로타의 각속도니까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밑에 있는 수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r 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 슬립은 동기 동기 회전속도 xs 가 로타의 회전속도에 대한 상대의 속도로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ns 가 rpm으로 표시가 됐을 때 얘기구요 round per minutes 요 근데 이것이 등가적으로 변... 단위만 변환해주면 각속도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메가 를 볼 수 있어요 각속도 그렇죠 오메가 를 회전자의 각속도 이것은 동기 속도를 각속도로 환산한 값 오메가 s 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능하구요 여기서 오메가 r 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오메가 s 를 곱해주고 그렇죠 오메가 s 를 넘겨주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고 오메가 r 에 관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 r 을 이렇게 구한 오메가 r 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오메가 r 좀 정리를 할까요 깨끗하게 여기서 구한 오메가 r 값을 오메가 r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오메가 r 을 대체하면은 요것도 보면은 무엇입니까 오메가 s 여기서 오메가 s 는 이것도 상수에요 그쵸 상수란 말은 동기 속도의 각속도 값은 정해져 있죠 극수와 주파수로 인해서 정해져 있고 결국 s 에 관한 함수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r 을 한번 여기서 더 정리를 하자면은 오메가 r 이라는 것은 2파이 fr 즉 각속도라는 것은 1초에 몇 바퀴를 돌하느냐 한 바퀴가 라디안으로 보시면 2파이 360도 한 바퀴가 라디안으로 2파이 입니다 그래서 2파이 횟수만큼씩 1초에 변하는 것이 fr 1초에 변하는 주파수 값으로 fr 라고 하면은 1초에 한 바퀴가 도니까 주파수 이게 1이라고 하면 2파이가 2파이 만큼 2라고 하면 4파이 만큼 주파수가 3이라고 하면 6파이 만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fr 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오메가 대신에 1-f 각속도를 하지 말고 주파수 값으로 바뀌면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2파이 1-s 곱하기 fs 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r 대신에 이걸 집어넣죠 그러면은 2파이 fs 가 상수일 테고 그렇죠? s 1-s 가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1-s 가 분모에 들어가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1-s 는 분자의 1-s 하고 상세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 이 부분만 남죠? 나머지 부분 써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식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fs도 상수, ebr도 상수, rr도 상수, sbr도 상수, ebr도 상수니까 결국 s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위 분모를 다 s로 한 번씩 곱해주면은 그렇죠? 위는 sbr이 되고 밑에는 이거 없어지고 s 가 제곱이 되는데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t 가 구해지면요 이 t 이렇게 구해도 사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겠죠 그래프로 그래서 t를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걸 이제 그려서 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리고 아래 값에 따라서 r r r r 및의 값을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비례추위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는 지오지브라로 그리는 과정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이 되겠구요 여기선 r r 값을 r r 값은 r r 값은 상수이지만 우리가 r r 값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변화시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오지브라 해에서 r r 을 변수로 나서 슬라이드를 바꿔보게 되면 r r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값 여기 이제 토크고 이쪽은 S에 관한 함수입니다 S가 아니라 사실 1-S에 대한 함수로 해요 왜냐하면 S는 S 범위가 0서부터 1로 커지면 0이 동기 속도고 1이 동기 속도고 정지시죠 속도를 봤을 때는 거꾸로 뒤집어 졌어요 그래서 1-S를 보게 되면 1하고 0이 되는데 그때 1-S 값을 할 때는 그렇죠 이것이 0일 때 정지이고 1일 때 동기 속도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슬립으로 표시할 때 속도로 표시하는데 슬립하고는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슬립으로 따지자면 이게 1 이게 0 슬립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렇게 해 놔야지 속도가 정지시서부터 동기 속도까지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값을 보게 되면 비례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R2 즉 회전자 저항의 값을 바꿔보면 최대 값이 바뀌지는 않지만 최대 값이 발생하는 S1 S2 S3 라고 이렇게 슬립의 값을 정의할 수 있겠죠 S1 S2 S3 S3 S1 S2 S3 여기서 했을 때 이렇게 R2 값이 다 다르니까 R2 다시 R2 2 R2 3 그렇죠 바꿨을 때 값이니까 그 비율의 값이 R2 1 다시 R2 2 다시 R2 3 다시 에 비율 값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값이 그때 값이 R2 다시 대 R2 2 대 R2 3 값하고 비례추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례추위에 대해서 뭐 관련이 있는거 없는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런 S를 포함한 함수로 변화가 되느냐를 관심있게 보시면은 이것이 비례추위 개념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비례추위가 갖는 의미를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수학적으로 아 이 비례관계가 절대값의 최대값을 최대값을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 S분의 R 값이 따라다니는구나 하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는 유도과정입니다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